이 게임에서 샤드는 매우 중요합니다. 샤드라는 돈이 있어야 무기도 살 수 있고, 샤드가 있어야 화살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각 장비들을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많은 샤드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 샤드를 벌 수 있는 방법이 한정되어 있어 내가 쓸 만큼의 샤드를 버는 게 생각보다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1시간에 5만 샤드 정도를 손쉽게 벌 수 있는 꿀팁을 준비해서 가져왔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샤드도 빠르게 벌 수 있지만, 랩업까지 함께 빠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저는 10만 샤드 정도를 쉽게 벌 수 있었고, 64렙까지 빠르게 광렙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2에서 3만 샤드만 있어도 엔딩까지 돈 걱정 없이 편하게 게임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설명 순서는 이렇습니다. 일단 샤드를 버는 쉬운 방법을 설명해드리고, 그 방법을 쓰기 위해 해야하는 몇 가지 설정들도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초반이라 이 방법을 못 쓰실 분들을 위한 극초반용 샤드 노가다 방법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샤드 노가다가 필요하신 분들은 극초반용 방법과 중반용 방법으로 나눠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호라이즌 포비든 웨스트의 가장 쉬운 샤드 노가다와 랩업 노가다 방법, 바로 시작합니다. 1. 중반 샤드 노가다 방법 오늘 소개시켜드릴 중반 이후 최고의 샤드 노가다 장소는 가시는 마을 근처에 있는 비의 흔적이라는 사냥터입니다. 이 사냥터에 가시면 사냥터 테스트를 통해 정해진 몹들을 반복해서 잡으실 수 있는데, 이 사냥터에는 노가다에 최적화되어 있는 35렙 트레머터스크가 등장합니다. 이 몹을 빠르게 잡고 빠르게 리젠시키는 방법이 오늘 소개시켜드릴 샤드 노가다의 핵심입니다. 사냥터 관리자에게 말을 걸고 시험을 시작하면 트레머터스크를 포함한 몹들을 리젠시킬 수 있습니다. 이 대형몹이 돈되는 부품을 많이 드랍하기 때문에 이 몹을 빠르게 잡고 다시 관리자에게 말을 걸어주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돈되는 부품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00%로 드랍되는 트레머터스크 엄리는 개당 89샤드를 받을 수 있고, 높은 확률로 드랍되는 서큘레이터는 56샤드, 중추신경은 89샤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빛나는 뇌간이라는 부품도 판매 시 75샤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트레머터스크를 잡을 때마다 89샤드 정도를 기본으로 받으실 수 있고, 사냥 후 나오는 부품들을 판매하면 꽤 높은 샤드를 손쉽게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가진 장비들로 1시간 정도 사냥을 진행해보았을 때, 자잘한 부품들을 제외하고도 약 5만 샤드 정도를 얻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가다 방식이 가지는 장점 중 하나가, 샤드뿐 아니라 랩업도 빠르게 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대형몹 하나를 잡을 때마다 5600 정도의 경험치를 한 번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험치 양은 작은 몸 10마리를 잡을 때 정도의 경험치 양이어서, 실제로 해보시면 샤드보다 경험치가 더 짭짤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형몹을 잡으면서 매우 희귀 등급의 코일들도 얻으실 수가 있는데, 이 코일들은 상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수량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양한 빌드를 세팅하실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샤드는 오가다 방법을 총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가신흡까지 스토리를 진행한다. 근처에 있는 비의 흔적 사냥터로 이동한다. 관리자에게 말을 걸어 시험을 시작하면 대형몹이 리젠 된다. 대형몹을 빠르게 잡고 다시 관리자에게 온다. 시험을 종료하고 다시 제시도한다. 다시 또 대형몹을 빠르게 잡는다. 적당히 반복한 후 모인 부품들을 판매한다. 이렇게 모인 샤드와 경험치를 보며 뿌듯해한다입니다. 이 노가다 방법은 대형몹을 빠르게 잡을 수만 있으면, 어떤 무기나 방법을 쓰셔도 상관은 없지만, 제가 사용했던 가장 손쉬운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샤드 노가다 세팅법 우선 샤드 노가다를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당연히 난이도를 낮추고 나오는 부품의 수를 늘려주는 세팅을 하는 것입니다. 설정에서 난이도를 사용자 정의로 바꿔주시고, 적 체력을 스토리로 바꾸고, 쉬운 전리품 획득을 켜기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 쉬운 전리품 획득 옵션을 켜기로 설정해주시면, 어떤 부위를 파괴하지 않더라도 그 부위의 부품을 랜덤하게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켜고 트레머터스크를 잡아주시면, 트레머터스크의 엄리 부분을 부위 파괴하지 않고도, 최고 4개까지 손쉽게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세팅은 당연히 무기와 스킬입니다. 저는 샤프샤타를 최대한 강화해서 사용하였고, 토일은 장거리 25% 증가와 은신 25% 증가를 사용하였습니다. 장거리 코일은 바로 옆에 있는 가시는 마을의 상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고, 은신 코일은 달아오른 창이라는 마을의 상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 코일이 없어도 한 대에서 두 대 더 때리면 되기 때문에, 이 노가다를 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스킬은 무릎 사격을 주로 사용하였는데, 이렇게 세팅할 경우 보통 한 발에서 두 발 사이에 대형무비 손쉽게 정리되었습니다. 무릎 사격을 쓰실 때는 가능한 고급 정밀 화살을 쓰셔야 큰 데미지를 줄 수 있고, 고급 정밀 화살을 만드는 재료도 이 대형무비를 잡고 모두 구하실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휘발성 끈끈이가 부족해서 이 화살을 만들기 부담스러웠지만, 이 노가다를 하시면 창고에 몇백 개씩 이 휘발성 끈끈이를 쌓아 놓으실 수 있습니다. 주변의 잔몹들이 귀찮게 느껴지신다면, 방사형 폭발이라는 용기 스킬을 추천해드립니다. 용기 게이지가 쌓였을 때마다 한 번씩 눌러주시면, 단목들을 잡고 짜잘한 샤드와 경험치도 챙기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시간 동안 샤드 노가다를 하고, 실제로 먹은 부품들을 판매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세팅과 컨트롤에 따라 그 양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1시간 노가다로 이 정도의 샤드를 드실 수 있겠습니다. 트레머터스크와 클로스트라이더 관련 부품은 모두 판매해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업그레이드 재료로 이런 부품들이 필요할 때는, 다시 여기 오셔서 잠깐 사냥을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 영상에서 대형 기계 코어는 판매하지 않았지만, 이 대형 기계 코어도 그냥 판매하시면 대당 50샤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모두 팔고 필요시 다시 노가다를 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중반 이후에 할 수 있는, 최고의 효율이 나오는 샤드와 경험치 노가다 방법이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기 이전에 샤드가 필요할 때 사용하면 좋은, 극초반용 샤드 노가다 장소와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극초반용 샤드 노가다 지금 알려드릴 극초반용 샤드 노가다 장소는, 정말 초반 구역이라 큐토리얼만 끝나면 바로 가실 수 있습니다. 장소는 첫 번째 마을인 사슬가리 아래쪽에 있는, 다운트라는 이름의 사냥터입니다. 이곳에서의 노가다 방식은 앞에서와 동일합니다. 관리자에게 말을 걸어 몹을 리젠시키고, 빠르게 몹을 잡은 후 샤드와 부품을 먹어주시면 됩니다. 대량 6마리 정도를 빠르게 잡고 샤드를 먹어주시면, 직접 먹는 샤드로 약 100샤드 정도를 먹을 수 있고, 나머지 부품들을 팔아서 좀 더 샤드를 보충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 노가다는 극초반치고는 꽤 짭짤한 샤드와 레벨업을 하실 수 있긴 하지만, 중반 노가다와 효율 차이가 너무 나서, 급히 필요한 샤드만 이곳에서 보충하고 스토리를 진행하신 이후에, 가능한 빨리 다음 노가다로 넘어오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하! 샤드 노가다 총정리. 모든 게임이 그렇듯 적당한 노가다는 게임을 쉽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넉넉한 샤드를 준비하시고, 업그레이드된 무기로 높은 난이도까지 재밌게 게임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몹들을 찾아서 잡는 방법과, 업그레이드된 무기로 할 수 있는 여러 세팅들을 준비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도 좋은 내용을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